김종배 시선집중 도대체 무엇을 남겼는지 1부에서 자세히 짚어보고요. 최근 무차별적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지면서 시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입사했는데요. 2부에서는 흉기난동 사건 이후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현상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2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방구 듣고 시작합니다. 시선집중 사람 냄새 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토닥토담 네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합니다. 문화심리학자 한민 작가 모셨고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윤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MC정원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세 분은 태풍 피해 입으신 거 없죠? 네 없습니다. 자 오늘도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부터 듣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잼버리 대회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준비와 미숙한 운영으로 국격이 추락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죠. 영국이 철수를 결정한 데 이어 미국과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들의 이탈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K-POP 콘서트 역시 장소와 일정이 계속 변경이 되면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파행 운영의 불똥이 축구계까지 튀었습니다. 급기야 정치권에서는 멤버 2명이 군대에 가 있는 BTS를 무대에 세워서 추락한 국격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등장했는데요. 잼버리 대회가 사실상 중단된 것과 다름없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이 위기관리 능력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고 부산 엑스포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을 거여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 새만금 잼버리에 참 너무나 많은 현상들이 빚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다 쫓아다닐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질문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세 분 중에 보이스카우트나 걸스카우트 출신이 있으실까요? 네, 접니다. 진짜요? 보이스카우트 출신이십니까? 네, 초등학교 때 4년 동안 했었습니다. 오, 그래요? 무려 도보장이라고 중대장격인데 그것까지 했었죠. 저희가 전 영조장을 한번 모시고 인터뷰에 그 학교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영조장이라는 건 맞아요? 저희는 도보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분 말이 실례할 수 있나? 가정환경이 좀 윤택하신 편이었나 보네요. 그랬나 봅니다. 그러면 보이스카우트 출신으로서 젠버리를 지켜본 소감부터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이스카우트 정신이 준비라고 있는데요. 경례도 준비 이렇게 합니다. 손가락 세 개 모아가지고. 아, 맞아요. 아, 이거 경례. 그런데 총체적으로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지 않았나. 그래서 준비를 구호로 모인 청소년들에게 정말 보여주지 말아야 될 것을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손가락 세 개로 격려하면서 준비가 아니라. 주최책을 향해서 딱 손가락 들으면서 준비. 그런 촉구성, 요괴됐어야 되는 이런 젠버리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야, 참. 우리 M장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아니, 지금껏 국민들이 세계 젠버리 대회에서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세먼가 젠버리 열린다는 것도 잘 몰랐을 거네요. 세계 어디에서 열리는지 한 번도 관심을 갖고 지켜본 적이 없었었는데. 사실 이번에도 잘 치러졌으면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관심을 갖지 않았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오히려 잘 됐으면. 그 안에서 잘 이루어지고 큰 문제 없이 지나갔으면 이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었을 텐데. 이 젠버리, 그동안 신경 쓰지 않았던 젠버리 때문에 또 국민이 이렇게 가뜩이나 살기 힘든 이 시국에 무력감과 허탈감을 느껴야 되나? 이 기분이 너무 좀 참담합니다. 장윤윤 변호사는 어땠어요? 저는 젠버리,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는 많이 들어봤는데 젠버리 이런 말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동교구회사인가 짐버리라고 있어요. 같은 건가? 저도 압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제 또래 여성 PD분도 아, 그래? 같은 거였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몰 이해를 갖고 있었지만 심각했구나. 젠버리에 대한 상당한 이해를 갖게 됐다라는 점. 그리고 막판에 금모으기 운동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고서는요. 저는 금모으기 운동에 참여하셨던 국민들의 그 마음은 굉장히 응원하고 지지하는데 국가가, 정부가 주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지 않고 그 책임을 국민한테 돌리는 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언급을 하고 K-POP 아티스트한테 사실상 동원령을 내리고 국방부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군복무 중인 BTS를 동원하고 이거는 정말 이 정부가 책임이 있나, 준비라는 건 있나, 최소한의 위기 대응 매뉴얼이라는 건 갖고는 있나라고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제 기억이 맞다면 이 새만금 젠버리가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최초의 인터뷰를 시선집중이 내보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참가 학부모. 그러면서 엄청나게 기소화되고 이런 것들을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사실 좀 약간 의아했던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그 새만금 허허벌판에, 그 산복더위에 제대로 뭐를 설치도 하지 않고 거기서 텐트 치고 야영을 하면서 젠버리를 치른다고 생각했던 것 자체를 솔직히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이해 안 되죠. 스카우트가 처음에 군사 정찰병 이런 쪽에서 왔습니다. 영국의 포웰 대령이라는 분이 그런 군사 기술 같은 것들을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청소년 교육 측면에서 전술을 하면서 시작이 된 건데 그래서 독도법, 생존법 이런 걸 배우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땡볕에서 그런 허허벌판에서 생존하는 방법은 땅 파고 들어가 있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요? 네. 그늘 탈수를 막고 체온을 보호하기 위해서 땅 속에 들어가 있는다.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인터뷰를 왜 말씀드렸는데 인터뷰를 듣다가 제가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믿기지가 않는 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아니, 그 허허벌판 땡볕에서 아이들이 텐트 치고 야영을 하게 만들면 최소한의 어떤 그늘막이 되든 뭐든지 저는 당연히 설치되어 있을 거라고. 의료시설 이런 것도 당연히 설치되어 있고 세계에서 오는데 화장실이 그럴 거는 저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처음에 인터뷰를 할 때는. 그런데 그다음에 보도가 쏟아지는데 보니까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죠. 코로나 시국 지나가면서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이 늘어난 취미 인구 중에 하나가 캠핑 인구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국민들 웬만하면 제가 봤을 때 10분 중에 2, 3분 아니면 그 이상도 요즘 이제 캠핑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가면 일단은 텐트 칠 때 기본적으로 햇빛을 피해서 치는 게 우선이고요. 그냥 캠핑할 때 텐트만 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타풀하는 걸 또 칩니다. 그늘막이거든요. 그게. 그것도 기본 전제가 그늘 밑에 친다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서 어떤 활동도 불가능하고요. 복사일이라는 게 있어서 그 안에 공기는 계속해서 뜨거워져요. 그 한낮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들어가면 그건 자사력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런데 그 새만금 그거 허우 벌판에 그 고가의 텐트도 아닙니다. 사실 그거 굉장히 저가 텐트거든요. 열차단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안에 그냥 그대로 다 열이 전달된다고 보시면 되는 텐트 안에 어린 학생들을 거기서 생활하게끔 집어넣는다? 이거는 기본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흔히 쉽게 연상할 수 있는 게 시골 가면 비닐하우스 되게 많잖아요. 비닐하우스에 또 검은 천을 이렇게 덮어놓거든요. 차광막. 그렇죠. 그럼 여름에 거기 들어간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들어가 보면. 찜통이죠. 찜통. 한증막이에요. 한마디. 그런데 그런데서 아이들은 야영어로게 만든다라는 저는 이해를 못하는.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해석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민들 입장에서 해석의 여지가 없는 거니까 일단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말죠. 입 아프기 일주일 내내 떠서 이 얘기는 그만하고. 여기서 저는 두 가지만 뽑아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첫째. 왜 이렇게 탓을 합니까? 이 현상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정말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개형식의 대통령 내외가 갔으면 안 되죠. 그렇게 가서 제가 동아일 본가요? 사설을 봤더니 그런 보이스카우트 옷 입고 본인이 과거에 보이스카우트였다고 해서 그 큰 행사에 갔는데 둘러나 봤냐라고 거의 꾸짖듯이 사설을 썼더라고요. 그게 맞는 거죠. 그게 상식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 행사에 대해서 공은 취하고 관은 전 정부 탓이라는 겁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집권한 지 1년 수개월이 됐는데요. 그럼 앞으로도 그럴 건가요? 그러니까 태풍이 온다고 했을 때도 모든 국민들이 조롱조롱 이야기하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대비나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어떤 실소를 자초하는 행동을 왜 하는 겁니까? 지금이 문재인 정부 7년 차입니까? 윤석열 정부 2년 차입니다. 왜 화장실, 개폐막, 그늘막 이걸 설치하는데 5, 6년이 걸립니까? 10년이 걸립니까? 몇 개월이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또 남탓을 하는 건 그건 지금 여당의 태동도 아니고 책임 정치는 그냥 버렸다고 보여집니다. 지나친 남탓이 너무 자동적으로 나온다는 느낌이거든요. 반사적으로. 이 정도면 성격 유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분석 좀 해주세요. 심리. 남탓을 하는 성격이 주로 자기애성 성격으로 봅니다. 자기애. 그렇죠. 자기애의 어떤 흠결이 가는 게 싫어서. 그렇죠. 내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나에 대한 이런 비판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사적으로 남탓이나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대한민국 시스템 전반적인 붕괴가 좀 이뤄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오히려 대통령과 영부인의 등장이었거든요. 사실 대통령과 영부인이 직접 시작하는 단계의 모습을 드러냈다라는 거는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대통령 내외가 등장을 했을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파악이 안 됐었다는 얘기예요.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대통령이 직접 나선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건데 대통령까지 직접 나선 행사를 망친다? 이거는 진짜 국가적인 망신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대통령도 대통령실도 이 대회가 어떻게 준비되고 혹시라도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했거나 보고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전 영조정한테 들은 바로는 각 나라마다 스카우트 연맹이 있잖아요. 보통 나라의 연맹 명예총재를 국가원수가 맡는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에서는 대통령이 맡고 국왕이 있는 나라에서는 국왕이 명예총재를 하고 그러니까 대통령 부부가 개형식에 참여한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는 건데 그러면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거죠. 대통령이 움직이면 당연히 사전 점검에 들어가요. 그렇죠. 상당히 심할 정도로 사전 체크를 다 해요. 경호식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 준비 부족 다 좋은데 그러면 개형식에 대통령 부부가 참석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전에 당연히 상호 체크를 했을 텐데 뭐 하고 있었느냐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것도 지금 문제였다는 건데 그럼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대통령이 참석한 게 한낮이 아니라 밤이었어요. 맞아요.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한번 이런 상상을 했어요. 만약에 대통령이 개형식에 참석하는 시점이 한 오후 2시쯤 됐다면 어땠을까?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거든요. 얘기가 완전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당연히 어떤 대통령실 경호팀을 사전 점검을 하는데 점검 포인트를 어디에 두고 있었냐면 대통령의 안이. 오로지 이거에만 두다 보니까 상황이라는 거죠. 사실은 사람은 보는 만큼만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또 놓친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완전히 고개가 끄떡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개형식에서만 지금 온열 환자가 100명 가깝게 발생을 했다라는 건데 그게 체크가 안 됐고 그게 별로 중요시 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네요. 어떤 시스템을 점검하고 대통령이 가는 행사니까 그 행사 자체가 성공리에 마무리된다라기보다는 그날 저녁 때 대통령 내외의 안이 실제로 아이들이 3시간을 걸어와서 못 들어갔다라고 하고 가방 검사를 하느라고 그런 정도의 과잉한 어떤 행동을 보면 이게 이 행사 자체의 성공에 과연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가 좀 물음표가 많이 쳐집니다. 두 번째 점검 포인트를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K-POP 콘서트 있잖아요. 일단 K-POP 콘서트가 BTS를 뭐 하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무슨 문화 예술계를 정권적 차원에서 동원하던 시절도 아니고 마지막 K-POP 콘서트를 통해서 그동안의 부실 운영을 어떻게든 만회해보겠다. 이 접근법이잖아요. 이건 통할 수 있을까? 그리고 통했을 걸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통했다고 한들 의미가 있을까? 그게 과연 대한민국의 행정력의 승리일까? 그냥 만약에 이게 뭐 이후에도 또 많은 분석들과 해석들이 나오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많이 좀 평가가 높아졌다고 한들 그건 그냥 K-POP 가수들이 나서서 그들이 노력해서 그냥 그들의 성과인 것이지 이거는 대한민국의 성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K-POP 공연만이 아니라 그 전에 축구도 연결이 되어 있죠. 맞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전주에서 월드컵 경기장에서 연다고 했다가 그다음에 상암으로 가고 그러면 문제는 프로축구단은 또 일정이 있는 건데 그렇죠. 이거를 그냥 전부 다 그러니까 제대로 고려도 하지 않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국가적 대사를 위해서는 문화예술이든 스포츠든 이것은 감수해야 된다라는 발상이 사실은 바탕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이 사고가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 우리나라 프로축구나 프로야구 같은 경우도 전두환 정권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때도 엄혹한 시절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이슈를 스포츠를 통해서 눈돌리기 하려고 시작 태동이 좀 그랬습니다. 태동은 그러했지만 지금의 스포츠 문화는 그런 것들과는 전혀 거리가 없거든요. 스포츠 팬들은 오히려 스포츠가 정치화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제일 싫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스포츠의 정치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평창 동계올림픽 직전에 하키팀, 아이스하키팀 남부어 근까 단일팀 맡는다고 해서 맞아요. 난리 났었죠. 그러니까 그때 문재인 정권이 쉽게 접근했다가 엄청나게 여론으로 호대한 질타를 당한 적이거든요. 당시 문재인 정보 인사도 지금 다 인정해요. 우리가 생각을 잘못했다. 어찌 보면 발성법이 거의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사태를 해결하려는 태도 자체도 문제인데 아주 조악한 수준의 국가주의로 회개하고 있고 그것을 감추지도 않고 있다는 생각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케이팝을 선도한 아티스트들이 무슨 모란봉 악단이냐 얘기하고요. 축구팀에 대해서도 중결승전인가? 하여튼 대단히 중요한 경기가 예정돼 있었어요. 우리가 써야 되니까 당신들 경기 취소해. 그건 뭐 다음에 하면 되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스포츠에 임하는 선수들은 다 그 경기에 맞춰서 컨디션 엄청나게 관리하고요. 모든 게 다 있는데 저는 이 기사 말이 마음에 정말 와닿았어요. 협의 없는 일반 통보, 일방 통보, 사회주의에 겪은 전북 현대 루마니아 출신 감독도 놀라. 이게 완전 본인들에게는 공산당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어요. 또 FAQ컵 중결승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다고 해서 경기가 취소되고 상대팀 선수가 다 떠나갔는데 취소가 되면서 경기장은 그냥 비워있는 거예요. 전북 팬들,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강성 팬덤이 있다고 하는 조직들이 대표적으로 3개가 있습니다. 축구, 야구, 아이돌. 돌아다니면서 다 건드렸어요. 그러네요. 강성 팬덤들의 자존심을 돌아가면서 다 건드렸습니다. 아니, 너무 용감한 것 같아요, 이번 정권은. 그래서 축구 팬덤이 일단 기본적으로 난리 났죠. 그리고 고척 야구장 얘기가 나오면서 야구 팬들도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아이돌들 차출하면서 아니, 아이돌들이 무슨 정권을 위한 도구냐 그러면서 아이돌 팬들 지금 난리 났죠. 지금 이거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는지 저는 상상조차 안 됩니다. 지금 모든 축구 유튜브 채널들이 이번 사태의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같이 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건 이미 정치적 판단이다라는 그 수준 자체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치 우선의 논리로 스포츠를 재단해버리고 문화예술을 재단해버리고 일방적으로 그냥 규정해버리고 동원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하는 아주 옛날 사고 방식을 그대로 드러냈다라는 바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 언론들의 행태도 같이 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물론 이 현실을 좀 보도하려고 노력했던 언론들도 있었지만 수많은 메이저 언론들이 이거 사실 물타기 해주는데 일조했거든요.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조선일보 기사였는데 강화문에서 보이스카우트 대원들이 이렇게 막 함성 지르는 장면을 갖다가 쓰면서 젠버리 대원들 추억은 계속된다. 강화문 광장에서 환호하는 댄스파티라고 제목을 달았던데 거기에 댓글 보니까 저게 환호하는 게 아니라 살았다고 소리치는 장면 아니냐고 생존 살았다! 영화 솔쉐크 탈출에서 보면 주인공이 감옥 탈출하고 난 다음에 비 맞으면서 비 맞으면서 하늘 향해 손든 장면이 있거든요. 그거랑 같은 맥락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제망금 탈출입니까? 이게 언론들이 이게 덮어주려는데 너무 또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덮어지지도 않는데 말이죠.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사과를 안 하고 있는데 사과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나가던 시민들이 젠버리 청소년을 만나서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저께 대원들 어느 나라 대원들인지 모르는데 제가 멀리서 봤거든요. 행색도 행색이지만 표정도 표정이고 표정은 너무 힘들어서 그야말로 찌들어있고 행색도 그렇고 가장 가슴 아팠던 거는 팔다리에 벌레 물린 자국이 피멍이 들어있더라고요. 긁어서 피딱지도 붙어있고 모기 수준에 무슨 벌레? 화상벌레 화상벌레라고 하는데 그게 물리면 멍까지 들고 굉장히 흉터가 오래간다고 합니다. 깔다구라는 벌레한테 많이 물렸다고 그러니까요. 하여간 젠버리는 끝났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죠? 네.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지 제가 볼 때는 총체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짚어야 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건데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지금 풀어가면서 평가하고 대책을 수립할지 이것도 좀 우리에겐 던져진 과제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전하는 말씀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MC장원, 장유미의 변호사, 한민 작가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두 번째 주제의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보죠. 오디오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또 끔찍한 흉기 난동 사건이 도심에서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서현역에 있는 한 백화점에서 20대 남성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런 범행을 흉내내려는 듯한 살인 예고들이 온라인상에 우후죽순 올라오고 있습니다. 체포된 살인 예고 작성자 가운데는 미성년자도 다수 포함돼 있었는데요. 많이 무섭죠. 여기서부터 가슴이 뛰죠. 호신술까지 주머니 넣고 있어요. 경찰은 사흘째 경찰특공대와 장갑차 등을 전국 주요 도심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저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 자체가 조금 무섭고 안전감이 드는 변도 있고 한편으로는 공권력이 우리 시민들한테 너무 많이 접근해 있지 않나 말 그대로 무차별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을 했는데 이것도 짚어야 될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심리학자가 계시기 때문에 먼저 한 번 이 점을 좀 여쭤보겠는데 이런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심리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 제가 임상 쪽으로 전공을 하지는 않아서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긴 한데 고립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현상 같습니다. 청년들이 고립되고 또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한정되고 비슷한 부류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서 생각이 좀 극단화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집단극화라는 현상과 함께 본인의 극단적이고 망상에 가까운 생각들을 피드백을 받을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본인의 망상 같은 것을 실제로 실행을 하는 쪽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 때문에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고 이때 이분은 코로나19 여파도 상당히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비대면이 상당 기간 오래됐고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가장 큰 어떤 타격을 받은 게 젊은 층이다. 이러다 보니까 젊은 층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됐는데 거기 이런 분석 좀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는 알겠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비슷한 사건이 사실 과거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과거에 옛날에 여의도 광장이라고 했었잖아요. 기억납니다. 거기서 자전거도 타고 롤러스케이트도 타고 이럴 때 차를 몰고 무차별 돌진해서 여러 사람이 인명피해가 났던 이런 사건도 사실 있었거든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결국은 코로나라고 하는 게 직접적 개개가 됐을지 몰라서 근본적으로는 어떤 다른 원인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게 조금 전에 한민 작가께서 말씀하셨던 고립감, 소외감 이런 거라고 봐야 되는 건지.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근래에 더 화제가 됐고 그러니까 좀 문제가 됐고 지금 짚어주신 대로 여의도 공원에서도 사실상 이건 무차별적인 공격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거의 80년대부터 이런 범행이 좀 간헐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다가 거의 2000년대 들어서 3개월 간격을 두고 지하철에서 방어하고 무차별으로 흉기 회두르고 이랬던 20, 30대 남성들이 다 잡혔어요. 개갈적인 아마 결론을 낸 건 이른바 잃어버린 30년을 통한 경제적인 침체 속에서 완전히 경제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청년층 취업은 상당히 어렵고 경제적으로 누리기가 어려운데 또 거기에 SNS 등을 통해서 상당히 타인과의 자기를 비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진 사람들 경제적인 고립과 또 하나는 사회적 고립 이렇게 원인을 찾더라고요. 그러면서 과거에 일본의 심리, 범죄 심리학자가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국도 이런 범죄의 유형이 대단히 복잡다단한 사회로 갈수록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한국도 이런 범죄가 문제가 될 거라고 예언 아닌 예언을 했는데 우리도 주변에서 이걸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차원의 대책을 같이 논의해야 되는 범죄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 구조적 변화도 있고요. 일본하고 좀 차이점을 찾자면 일본은 개별적 범죄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이번에 보면 범죄 예고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고를 하고 모방범죄처럼 이렇게 많이 한 100여 건이 예고가 되고 그중에 반 이상이 체포가 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또 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예고글을 올리는 심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일종의 인정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 같아요. 인정 욕구? 워낙에 주목받지 못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이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서 소외가 돼 있고 아무도 자기를 봐주지 않으니까 역시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실제로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이나 그냥 예고글을 올리는 사람이나 근본적인 어떤 이유는 같네요. 고립감, 소외감. 그리고 요즘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분노 수치가 굉장히 지금 계속해서 상향되고 있다. 끓어오르고 있다는 게 좀 느껴지는 것이 대온라인 시대에 우리가 수많은 시간을 온라인 속에서 보내는데 그러면서 접하는 미디어들이 다루는 모든 토픽들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사실 좋은 소식, 미담 같은 것들을 다루면 사람들에게 관심받지 못하거든요. 좋아요 숫자, 뷰 수가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극적인 소재만 찾게 되고 부정적 이슈일수록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게 돼 있다 보니 그런 것들만 걸러져서 필터링이 돼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물론 이 사회에 좋은 소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접하지 못하고 계속 안 좋은 소식만 듣다 보니까 점점 이 끓어오르는 분노 수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야. 전반적으로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저도 미디어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좋은 이야기 다루면 사람들이 보질 않아요. 그런데 이게 나의 수익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좀 더 자극적인 토픽을 찾다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보고 듣고 하시다 보면 세상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잘못되어 있구나라는 심리학 용어 중에 부정편향이라는 용어가 있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뭔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더 신경이 많이 가고 우선 주목하게 된다라는 어떤 심리성향을 부정편향으로 얘기를 하던데 지금 M장님 말씀하신 게 바로 그 연장선생이 있는 얘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진화적으로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고 공포에 회피를 하고 이래야지 생존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민감하게 돼 있어요. 오히려 더 안테나를 세우게 돼 있군요. 그러니까. 나의 생존을 위해서. 그런데 그런 것만 보다 보면 정말 세상을 위험하다고 지각하고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구는 세상에 대해서 오히려 거꾸로 공격을 하는 이런 사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심리는 내가 참다 참다 저지른 거다라는 어떤 자기정당화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여기서? 자기정당화 또는 자기인정? 나를 좀 봐달라라는 욕구도 큰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세상을 좀 끝내고 싶다. 자기가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 자기도 잘못될 거를 아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그래서 어차피 잘못된 세상 내가 죽일 만큼 죽이고 나도 가겠다. 약간 이런 자포자기식의 마인드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이라서 많이 썼던 이른바 외로운 늑대. 이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나온 개념입니다. 외로운 늑대라는 개념이 미국에서 CIA에서 만든 거잖아요. 사실상 무차별적인 공격이 나오는데 과거에는 그런 범죄를 보면 종교라는 이유랄지 아니면 정치적인 선언, 구호를 위해서 자기 하나 희생하면서 무차별 테러 같은 걸 했는데 전혀 양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외로운 늑대라는 차원에서 보듯이 어떤 자생적인 테러다라고 규정을 하는데 내부의 분노를 이런 식으로 표출을 하는 거였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미국 CIA가 거의 심리적 부검을 실시를 해요. 124건에 대해서. 지금 짚어주신 대로 자기 인정 욕구가 있는 거예요. 예고글을 올린 퍼센테이지가 거의 28%, 30%에 달합니다. 나 누구를 죽이겠다. 어디 가서 하겠다. 내지는 내가 뭐가 상당히 불만이다. 내지는 주변의 안녕을, 작별을 고하는 내용을 작성하고 이런 사람들이 또 개인적인 불만. 라스베가스에서 거의 콘서트가 열렸는데 60명을 사살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당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냐. 내가 호텔을 이용하는데 호텔 단골들한테 주는 이런 특혜, 굉장히 불만이 있었다고 얘기해 정말 실소가 나오죠. 웃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걸 참지 못했던 거예요. 그 분노를. 그거를 잘 통제하는 사회가 됐는데 아까 짚어주신 대로 우리나라도 긴장도와 분노가 점점 개인 차원에서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 안전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너무 결국은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렇죠. 서현역 갈부림 사건도 보면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싫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저는 여기서 언본론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형제를 부활해야 된다. 그다음에 가족과 맞는 종신형을 도입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일단 가장 근본적인 의문이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엄벌 받을 걸 두려워합니까? 아니죠. 거의 자포자기. 자기도 죽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벌을 해야 그게 경각심을 줘서 이런 짓을 안 저지른다는 게 이게 성립이 되는 얘기냐. 본보기 효과는 있겠죠. 다른 그런 일을 계획할 사람들한테는. 엄벌론 이야기가 나오면서 같이 등장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어떤 서사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유를 막론하고 엄벌해야 하니까. 저는 그런데 그 이야기도 나온 연유는 이해가 되나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서사가 부여가 됨으로써 원인을 좀 파악하고 다시는 그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의 전반적인 반성과 쇄신이 좀 필요한데 서사를 아예 그냥 제껴두고 엄벌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이 사회가 더 각박해지고 더 어떻게 폭력적으로 변해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 이 엄벌주의가 가장 센 데가 미국이거든요. 경찰력의 힘이 가장 센 곳이 미국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치안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이게 작용 반작용이거든요. 공권력과 경찰력이 세질수록 범죄의 힘도 함께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들을 용서하기 위한 서사라기보다는 원인 파악을 위한 서사 부여는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이게 나온 맥락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쉽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예방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예방이 원천적으로 100%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에 외로운 늑대가 어디에 어떻게 숨어있고 어디서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알 수 없죠. 옛날에 탐크루즈가 주연한 마이너리 디리포트인 건 이런 시스템이 있지 않고서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안에도 오류가 있었죠. 그러니까. 예방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 저지르면 큰일 나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신호를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발상까지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까지 일을 실제로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거의 말 그대로 2판, 4판, 자포자기. 이런 상황인데 그게 통하느냐라는 거죠. 맞습니다. 엄벌주의라는 건 대단히 간단한 결론인 거예요. 이 부분 피해자도 많고 굉장히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지는 사용을 못한다고 하면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떤 그런 울분과 그런 응징이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예방 차원에서 일단 접근했을 때 이런 무차별, 자기의 분노를 통제하지 못해서 범행에 이르는 사람이 아, 사형제가 제도가 있으니까 내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있으니까 내가 이 범죄를 중단해야 되겠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후적으로 일단 이게 사회적 비용이에요. 평생 감옥에 가두거나 하는 부분. 사형제는 한동훈 장관도 이야기했지만 이유, 이런 국가와의 관계 때문에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물론 작년에도 사형을 집행하긴 했습니다. 그때도 국제사회에 비판을 받았지만 이건 본인들이 그대로 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렇다면 종신형을 가져왔을 때 그 효과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일단 엄벌주의가 정착이 되면 지금은 논의가 사형제를 대체하는 차원으로만 되지만 다른 범행에도 상당히 확대가 돼서 적용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겁니다. 미국이 그렇게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쉽게 접근할 문제는 최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노로 인해서 벌어진 범죄에 대한 대응 자세 안에도 분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어쩌면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은 이건 예방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뭔가 국민적 지탄과 국민적 분노를 달래기 위한 그냥 립서비스 오히려 이 측면이 더 큰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는 이러면서 경찰청장님께서 면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걸 막 떡본김에 제서 지내려고 저러시나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신림동 칼부림 사건이나 서윤혁 칼부림 사건이나 예를 들어서 그러면 너무나 어떤 현장에서 제압하는 요건이 까다로워서 경찰이 제압을 못했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더 많이 발생한 겁니까? 제가 그렇다면 인정을 하겠다는 건 그런 거냐고요. 그래서 실제로 올 2월에 경찰진무집행법을 바꿨습니다. 경찰한테 호의적으로, 의호적으로 아주 피치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제압을 하는데 손해가 발생하게 됐다. 그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이라는 건 거의 일부러 했다라는 것과 진볐 없거든요. 그런 경우가 아닌 한은 형사적으로 면책을 해주겠다고 이미 법령을 다 정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 사실상 기회, 왜냐하면 이 이슈가요. 사실 노조와 갈등을 겪을 때도 다시 한 번 경찰이 엄청 강하게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무차별 범죄는 전 국민이 다 분노하는 범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다시 한 번 경찰 간의 면책범위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점검이 돼서 광범위한 면책이 이뤄지게 법이 정비됐다는 점 그런데 그 이후에도 뭔가 이 사안을 경찰 내부의 논리로 약간은 이용하는 부분이 없지 않다는 점은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 타이밍에 중학생을 저기 뭐 해가지고 의정부에서 보셨죠? 조깅하고 있던 중학생을 강경 진압, 강경 체포를 좀 하면서 다치고 또 그 학생도 그렇고 그 학부모님도 굉장히 좀 화가 나서 이제 SNS에 글도 올리고 하시던데 제가 이제 정경으로 근무를 했잖아요. 이제 시위 진압을 나갈 때 굉장히 신경 써서 준비하는 게 어떤 복장으로 나갈 것이냐. 근무복으로 나갈 것이냐, 진압복으로 나갈 것이냐. 방패를, 플라스틱 방패를 쓸 것이냐. 아니면 철방패를, 알루미늄 방패를 쓸 것이냐. 굉장히 고심해서 결정하고 다 준비해서 나갈 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위대의 성향보다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과잉하게 보이면 오히려 시위대가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평화적으로 끝날 시위도 혹시라도 좀 분위기가 끌어오를 수 있으니까 최대한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복장 하나까지도 굉장히 조심하는데 그리고 최대한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일단 시위가 진행이 되면 최대한 시위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경찰들은 좀 보이지 않는, 현장 진행하는 경찰들은 있지만 그 진압대대 같은 경우는 좀 뒤에 숨어있거든요.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대놓고 장갑차를 길 한부판에 세워놓는다. 이게 과연 올바른 대처 방법인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경찰청장이 사실상 테러 행위라고 딱 발언한 후에 나타난 현상이잖아요.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죠. 그렇죠?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또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 입원이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는 정신질환 때문에 치료로 받다가 중단했다. 사실 이런 것도 있었으니까 그 얘기는 저는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되면 항상 나오는 게 사이코패스 검사를 한다고 나오잖아요. 더 나서 소시오패스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궁금증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정신질환자 기미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소시오패스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도덕이나 법 같은 것을 무시하는 성향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목적과 그런 것이 있다면 검사에서 얼마든지 안 걸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범죄가 발생을 하고 언론이 범죄자의 주변을 많이 취재할 때 종종 나오는 주변인들의 진술이 저 사람이 저런 질을 저질 줄은 정말 몰랐다. 평소 말도 없고 되게 조용하고 친절하고 상냥한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다 보셨죠. 그런 것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신질환자를 사전화 체크해서 사법 입원을 시켜서 격리를 한다. 이게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건 너무나 개인적인 문제로 이걸 전환해 버리는 거예요. 제가 사이코패스에 대한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성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살인에 대한 어떤 죄의식을 거의 갖지 않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중개 만들고 공포 영화나 굉장히 이런 공포감이 높은 영화를 보더라도 뇌파 같은 검사를 하면 오히려 차분해진다라는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범죄로 극화되지 않으면 사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별도로 체크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짚어주신 대로 소시오패스는 오히려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화이트 칼라 계층에 나온다는 진단이 있을 정도로 뭔가 타인을 수단화하고 법 체계를 무시하지만 내 성공을 위해 가도를 달리면 사회에서 잘 들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저는 사법 입원제에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신과 의학계에서는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해외 많은 국가들이 차용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사후적으로 입원을 시키는 개념이 아니라 이 사람 정신질환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감금이 안 돼 있네 법원에 입원 치료를 못 받고 있네 법원이 봤을 때 이 사람 넣어야 되겠다 이 절차거든요. 상당히 좀 신중할 필요가 있는 제도는 맞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미 행정입원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네, 행정입원 있습니다. 지자체장이 전문의 소견을 받아서 하거나 응급입원이라고 해서 경찰이나 이런 기관에서 한 3일 정도를 격리하듯이 입원시키는 제도가 있는데 실제로는 많이 활용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공동감금으로 처벌받은 설례 때문에 몸을 좀 살린다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입원이라는 게 지자체장이 한가해서 지자체장이 한가해서 그냥 어디 정신질환자 없나 찾으러 다니다가 입원시키는 게 아니라 뭐냐면 보통 가정에서 케어가 안 돼서 정신질환자가 나와서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고 이런 게 있어서 문제가 됐을 때 지자체장이 권한을 발동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걸러지는데 그러면 또 사법입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약에 병행을 하게 되면 그러면 재판부는 법원은 이 사람이 좀 문제가 심각하니까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어떻게 인지하고 그러면 법원이 그러면 입원 결정을 내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자체장은 그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돼서 문제가 돼서 전문의 그것도 두 명의 다른 병원의 전문의 두 명의 소견을 받아서 하는 건데 그럼 사법부는 행정입원과는 또 다른 어떤 통로와 절차를 고쳐서 입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느냐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런 이유로 좀 난색을 표하고 또 지금 말씀드린 행정입원 그리고 가족 2인 이상의 동의와 다른 의료기관 2인 이상 전문의의 소견을 통한 그런 입원 제도 다 도입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도적으로 어떻게 안착되는지를 보고 논의하자는 게 보건복지부 입장이고 법무부 입장에서는 이게 두 명 이상의 가족 동의라는 요건이 있다 보니까 가족을 못 찾는 이를테면 어머니와 아들만 사는데 다른 가족은 없고 이렇게 좀 절연되어 있는데 아들이 문제가 있을 때 다른 가족이 동의가 없어서 입원을 못 시킨다.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사법입원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현재 제도에서도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같이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보호자 2명 이상 이것도 문제예요. 옛날에 가끔씩 기사 나왔던 게 재산을 노리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분을 강제로 병신병원에 입원시켰다. 이런 것들 때문이나 복습 이렇게 얘기 나왔던 거잖아요. 실제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었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면 이런 어떤 무차별 흉기난동 이후에 나오고 있는 대책이라고 나오는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실효성이었고 현실성이었고 법제화가 되지도 않을 것들이 마구잡이로 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소나기 피하기용 우산 여론용 우산 이런 측면들이 좀 있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죠. 국민의 울분을 법 제도화로 간단히 해결하려는 그런 대안 제시에 그쳐서는 안 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회 문제가 되니까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히키코모리 서포터스라고 해서 지역사회에서 조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인 청년 가구들을 무조건 방문을 하는 거예요. 물론 동의가 전제돼야 되겠지만 가서 일정 시간을 계속 대화를 시도하고 대화를 이끌어내고 하는 방향으로 방법을 모색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는 있지 않을까요? 이건 사회 정책적인 접근을 해야지 엄벌, 사형 이게 최종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유형의 외로운 늑대 유형의 범죄자들은 평소에 이렇게 사람 때리거나 동물을 죽이거나 이런 짓을 잘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방에서 인터넷하고 있거나 자기 세계에 고립돼 있는 분들이 별로 노출이 안 되죠. 그래서 누가 미리 보고 예방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유형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자기 방어 도구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 제 주변에서 한 기자님이 어저께 저한테 신기한 거 보여줄까? 가방에서 삼단봉을 꺼내시는 거예요. 남성분이셨어요? 네, 남성분이셨어요. 남성분은 삼단봉을 선호하고 여성분은 약간 스프레이성을 선호한다고 얘기를 들어요. 학시 탈에 나오는 쇠퉁서 있잖아요. 그걸 하나 좀 사볼까? 악기처럼 들고 다니다가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더 이상 전시 행정 좀 그만하고 저는 이래서 이게 뒷북 어떤 처벌 이런 거 만능주의에 빠지 말고 예방에 힘쓰라 이렇게 또 뻔한 얘기도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완벽한 예방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현실적으로. 누가 알겠어요. 결국 그렇다면 해법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냐?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인가 언제였을 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몇 분 안에 달려가는 경찰 뭐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있었어요. 국민의 삶에 어떤 가까이 있는 경찰. 저는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장갑차 배치한다고 그러면 지하철 역 플랫폼 안에도 장갑차 갖다 놓을 겁니까?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좀 그만하고 정말로 어떤 민중의 지팡이로서 국민들에게 얼마나 가까이 지근거리에서 보호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핵심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장갑차가 강남역 한복판에 있는 게 공권력을 약간 보여주는 거죠. 당신 주변에, 당신 바로 옆에 경찰이 있다. 그런데 정말 범죄 현장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범죄의 성격상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공포감은 굉장히 커지죠. 저는 사회적 분위기, 사회적 공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마음에 와닿았던 게 지하철에서 한 여성이 한 아이돌 영상을 보다 너무 좋아서 소리를 질렀는데 난리가 났죠. 네, 그 구호선에서 했었던.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도주하느라고 신발이 다 벗겨져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일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참사가 또 여러 건 발생했는데 그거는 그건대로, 이거는 이거대로 재난으로부터도 안전하지 못하고 범죄로부터도 안전하지 못하면 도대체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세금 내는 이유가 도대체 뭔데요? 우리 일상을 좀 지켜달라고 해서 지금 세금 내는 거 아닙니까? 이거 기본이잖아요. 기본이죠.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고 국가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건데 기본을 좀 다시 한번 챙겨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려서. 소나기 올 때 우산 잠깐 들 수 있죠. 당연히 비피하려면 우산 필요한데 문제는 소나기 그치면 그 우산 버리니까 그거 정비해서 계속 쓸 수 있게 만들어놔야 되는데 소나기 또 안 올 거라는 보장 없는데 그 우산 왜 자꾸 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좀 답답한데 정만두로 국민의 호흡을 좀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토닥토담은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물러가고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